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의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의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43번 44번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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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Kathleen 감사합니다.